나이스게임TV 마무리 트리플킬 퀄드락 켄타킬 자 이어서 3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챔피언을 배워보나요? 미드 르블랑을 배울거에요 조이도 배우고싶어했는데 왜 르블랑을 선택했어요? 르블랑을 더 못해서요 르블랑을 더 못해서 이게 잘 보면 킬각이나 내가 이정도 아이템이 나왔을때 딜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는거 같아요 네 몰라 그게 어렵더라구요 어려워요? 네 그게 어렵더라구요 르블랑은 언제 킬각이 나옵니까? 르블랑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르블랑 르블랑은 아예 없었던거 같은데 있었나? 다시 시작한 롤바타에서는 삼성 없었죠 아 김달걀님 삼성하셨구나 다시 시작한 롤바타 다시 다시 돌아온 롤바타 얼굴 앞에 보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브이님도 삼성 아 이브이님도 삼성이었구나 새로이님도 삼성을 하시기를 이거 룬 맞죠? 아 룬? 감전룬 살짝만 오른쪽으로 창 옮겨줄래요? 전체창? 아 뭐요? 네 음 저거 마법을 맨 오른쪽에 있는 영감으로 바꾸고 비스킷 찍고 그 밑에 있는거 찍어 아니아니아니 그 밑에 있는게 거기에요? 아 이거요? 시간외국물력이 지금 한번 읽어봐요 어떤건지 알겠어요? 아 비스킷 징.. 아 이거 같이 연계되는거구나 오오오오 음 그거 말고도 이동속도 증가 뭐 어떨 때? 영약효..영약효과를 받고 있을때 영약효과요? 그니까 뭐를 먹고있으면 물약같은걸 먹고있으면 이동속도가 빨라져요 음 학창시설 때 공부 잘했어요? 하면 하는건만 잘했어요 어떤거였어요? 아 좀 잘한거요? 생활과 윤리 생윤 생활과 윤리 아 생활과 윤리 국어 조금 괜찮았고 지금 보니까 국어 잘하는거 같아요 수학은? 수학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문과였어요? 영어는요? 영어요? 영어 수학다움으로 못했어요 거의 최악이었다는거네요 윤리는 잘했어요? 네 윤리는 잘했으면 됐어요 윤리만 있으면 돼 사람이 도덕적인 것만 치기어라면 되지 공부가 뭐가 영어 피즈다 피즈 나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윤리만 잘하면 되지 방어막드는게 좋으련 아니요 저만 텔레포트 들까요? 어 좋죠 저만 쓸줄 알아요? 네 아니요 잘 못써요 그러니까 텔레포트 들까요? 네 어차피 방어막드 잘 못쓰니까 네 오 CDDDDD 그러니까 저 시가 생활과 윤리고 그렇죠 나머지가 수학 뭐 그거네요 네 좋아요 33.33% 나쁘지 않아요 기여도 0.66 인분이네요 승률 30%급 정확하네 되게 정확하네 되게 정확하네 정확하네 네 팀은 극악으로 뜨던데 원래 팀은 극악이에요 앞에 화면이 있는데 왜 쪼끔 뒤를 보는거에요? 불편해요? 아니요 여기가 커가지고 큰거 좋아하는구나 네 보기가 편해요 그러세요? 네 괜찮아요 자 상대는 피즈 자 우리가 비스킷이랑 아까 그 시간 왜곡 물약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아이템은 뭘 사야될까요? 부패 물약 우와 잘했는데? 미쳤다 이야 좋아요 그렇습니다 부패 물약 갑시다 피즈 상대로 라인전 어떤가요? 피즈 상대로는 르블랑이 매우 좋죠 왜죠? 일단은 원고리드 근접이고 피즈가 들어올 때 나도 W로 피할 수 있으니까 라인전 자체로는 르블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르블랑 할 때 뭐 선마했어요? W요 W요? 네 우리는 Q섬마 할거에요 어차피 W 못 맞출거니까 Q섬마 해도 세요 그럼 W, Q, R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렇죠 Q, R, W나 음 음 자 그렇습니다 봅시다 솔킬 한번 내봅시다 솔킬 낼 수 있어요 자 피즈로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피즈를? 네 피즈를 피하는거 있어가지고 음 음 그거를 똑같이 W로 피하면 돼요 아 그거를 데미지를 넣지 말고 상대 그 재간둥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W로 피해요 음 알았죠? 아 저 W섬마는 네? W로 아 잘했네요 1렘면 괜찮아요 2렘부터는 Q 위주로 찍어볼게요 1번은 손이 안가서 안쓰고 2번으로 손가락이 좀 짧아요 아니요 그냥 2번이 좀 편한거 같은데 2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해요 Q위에 Q랑 W위에 2번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잘 알죠 네 저 뭐했었을거 같아요? 그 전에요? 롤 그 프로게이머 오 네 어떤 팀? 아 그거는 잘 아 진짜 몰라요? 네 어떤 팀이 이겼어요? 아 모르셔도 돼요 네? 왜요? 어 어 그러니까 그가 지나간 그러니까 사라진 보민이 수능이 개망했는데 아 명절에 친척들이 아 수능은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알았죠? 네 왜 알아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롤바타 많이 본거에요? 네 그냥 궁금해서 타다왔어요 그럴 수 있죠 쟤는 뭐에요? 타고 있는데 본인은 라인 안먹어요? 어 어 그런 하하하하 괜찮아요 경험치와 먹으면 되죠 네 가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저 근접비는 3개가 동시에 피가 빠져요 그거를 먹읍시다 아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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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요 자 자 자 자 자 아직 아직 천천히 기다렸다가 지금 자 자 자 준비 아니 그거 말고 앞에꺼 큰점 미니언 오오 조심조심 피즈 들어올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맨 위에꺼 자 신자호가 2랩갱을 할수도 있는 위치에 기다렸다가 지금 좋아요 하러가요 큐 큐 큐 미니언 말고 왜 안썼어요 뭐 뭐한거에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피즈한테 큐더블유 써볼까요 큐더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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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했다 피했죠 죽었죠 저 말아서 물 물력 물력 세개 다 어떻게 6판이나 이겼어요 기다렸다가 자 어 잘했어요 대포는 먹어야지 큐 네 네 자 2배우고 자 CS 못먹었어요 그것도 자 피즈한테 큐 큐는 피즈한테 좋아요 다 큐돌죠 큐만 피즈한테 빠지면 빼요 같이 빼요 같이 빼요 가지고 잊지마요 네 CS 먹어요 아 잘 맞은다 진짜 호우가 어 갑니다 자 가 천천히 따라가서 지금 사슬 아 됐어요 돌아가요 돌아가는거 알죠 한번 더 누르면 큐 배우고 설마 자 가서 피즈한테 큐 큐 큐 큐를 스마트키를 쓸 생각은 없어요? 아 이게 좀 불편한 아 스마트키 불편해요? 네 아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음 근데 르블랑은 큐를 스마트키를 써야돼요 아니면 되게 음 챔피언 자체가 어려워져요 자 일단은 그대로 해봅시다 좋아요 어 좋았어요 방금 일단 큐만 계속 한번씩 써놔요 좋습니다 씹스 먹고 큐 원만 오케이 오 좋습니다 오 오 대포만 먹읍시다 대포 오 저것도 어어 자 큐 가서 피즈한테 오케이 사슬 이 뭐 괜찮아요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아무것도 하지마 큐 어 됐어 됐어 집 갔다와요 집 이래서 우리가 순간이동을 들었다 인장 사나요? 네 인장 사봤죠 인장 두개 사갑시다 네 텔레포트 미드에 네 거기 타도돼요 아무데나 타도돼요 아무데나 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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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면 그냥 싸우면 돼요 자 큐만 써요 큐만 오케이 큐만 어 아니 평창은 때릴 수 있잖아요 그쵸? 평타가 사거리가 빛나서 넘어갔어요 그쵸? 네 큐 맞추지 않았어요? 아 큐 맞췄는데 큐하고 평타도 때릴 수 있으니까 큐 큐 2 아 W 피하고 아 W 피하면 피해야지 피해 W 돌아 죽었어요 어? 기도하세요 죽었어요 죽었네 일단 W로 상대방을 못 맞추네요 네 그런거 같아요 그쵸 스마트키를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 빼고 한번 아니 그 끼고 스마트키 한번 해보고 일단은 미드로 움직이면서 네 일단 미드로 움직이면서 미드로 움직이면서 자 미드로 움직이면서 ESC 누르고 단축키 QWR 위에 있죠 그 밑에 어 그걸 누르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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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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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눌러요 다 눌러요 확인 아 됐어요 됐어요 DF도 똑같아요 네 좋아요 이제 그냥 오 그 컷을 올려놓고 Q만 눌러도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그렇게 아 불편해요 아니요 괜찮은거 같은데요 괜찮아요 자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좀 더 잘 맞힐 수 있을 거예요 CS 어 아까웠어요 오 평타가 없을 때는 Q로 먹고 많이 늘었어요 뒤로 빠져야죠 맞으면서 먹을 필요 없어요 오 오 저한테 못 갈 것 같아요 네 네 집에서 1승 1핀 상태에서 다시 하면 돼요 자 CS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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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번 한번 하고 Q 좋아요 거기까지 도망가야지 W로 W로 도망가야지 오 좋아요 물량 먹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Q R 평타 됐어요 상대가 R 거리 안주만 굳이 가서 쓸 필요 없어요 자 기다렸다가 브론즈 4입니다 Q Q R 평타 할 수 있겠어요? 네 Q R 평타 바로 바로 딱 딱 Q R 도망가야지 Q Q Q Q Q Q Q 켜 켜 켜 켜 켜 켜 켜! 됐다. 우와! 됐어요. 소울킬! 나이스. 와, 저마도 피즈 상대로. 오늘, 오늘의 목표였으니까. 뭐, 뭐 목표였죠? 썰을 칠까요? 네. 자, 그거 다 먹고 W로 먹고 칠까요? 황타한데 짙습니다. 밑에 리신 있으니까 좀 뒤로 빠져서 안전하게. 이쯤으로 자 마법사의 신발 살거에요 네 네 알았죠? 네 마법사의 신발 다요? 네? 아 이거 네네네 출발 W 쓰면서 좀 이따 가죠 이제 마나랑 P 다 채우고 좋습니다 방금처럼 상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침착하게 보고 W를 피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밧줄을 아꼈다가 내려올 때 밧줄 빡 쓰면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겼잖아요 그쵸? 글 cont stole 봤어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이긴거에요 이번에 똑같이 한 패여 자 다시 Q 가서 Q 견제 Q 오 완벽해요 막 맞추고싶어가지고 네 Q Q 상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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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았어요 마나모 많으니까 지금 미니언의 WR 다 맞게 최다 많이 맞추게 WR 바로 빡빡 됐어요 하지마요 R 쓰면 안돼 R 쓰면 안돼요 물량 하나 먹고 좋습니다 그건 왜 먹었어요 2개 먹기는 좀 아깝지 않았을까요? 비스킷은 이른 만화 비례로 올라가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죠 Q 아까워요 W 그 다음에 W 쳐요 피즈가 바텀 내려가니까 백핑 한번 찍어줄까요? 갓나핑을 네 좋아요 백핑 찍으라고 안할게요 괜찮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펩 잠깐 한 1-2초 정도만 늘어줄래요? 어 CS 차이도 10개밖에 안나고 피즈가 오면은 QR로 변제할거에요 평타까지 때릴 수 있으면 완벽해요 QR W 피해야지 W 피해야지 아 W로 가서 자 포션 먹을까요 2개 W 피해 나쁘지 않았어요 W 피해 어 돌아가면 안돼 어 와 완벽했어 와 역시 스무살의 피지컬 집 가는게 좋겠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집을 왜가 집을 왜가 물량 하나 더 물량 하나 더 물량 하나 더 좋아요 Q 견제 좋아요 Q R 했으면 좋겠다 W 피하고 와 돌아가서 Q R WQR QR 제발 QR 한번만 해주세요 QR 잘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챔피언만 고정하는 키가 있어요 미니언은 못 맞추고 Y키에요? 집 깎아요 뒤로 빠져서 집으로 갑니다 집 깎아서 방출의 마법 봉사 방출의 마법 봉사 850원짜리 노란색 도깨이 왕망이 노란색 탈이에요 텔레포트 순간이동 미드 텔레포트 탔어요 탔어요 어떻게 저렇게 탔어 W 오 좋아요 가끔 아이들은 어른의 시선에서 벗어난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핑크 정리충 안돼요 정리충 미니언 먼저 정리하고 가야돼요 핑크 알았죠 네 블루 그냥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알아서 블루 먹을거에요 괜찮아요 블루 안 먹어도 되는 템트리로 가는거에요 어? 놓쳤다 침착하게 마우스를 빨리 누른다고 더 때리지 않아요 침착하게 피하고 음파 들어오면 사슬 맞춰요 사슬 2 쿵쿵쿵 도망가 도망가 전멸 끝났다 뭘 좋아해 지금 물려먹고 해야지 우와 뭐야 깜짝 놀랐어요 약간 재능 재능이요? 재능이 진짜 없는거에요 가서 QW로 딜교환 해볼까요? 바로 QW 바로 아 그런 느낌 좋았어요 그걸 W로 맞추면 돼요 빠졌다가 사슬 맞추고 QQ Q 아 괜찮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한거에요 잘했어요 이건 선생님이 9번에 들어가라그래서 와 진짜 세다 집에서 할 때 이렇게 하면 안돼요 네 잘했어요 네 진짜 이게 PC콜이 왜요? 저보다 PC콜이 좋아서 저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자 미드로 W 쓰면서 갈게요 저는 전멸으로 PC콜 못피해요 저 좀 놀랐어요 피할 줄 몰랐는데 약간 나도 모르던 내 안의 재능이 이제 딜 견적만 좀 알면 금방 올라갈 수 있겠는데 큰일났다 왜요? 다 터졌네 아 팝이 터졌네 그럴 수 있죠 어? 아 우리 팀이지 오 역시 긴장의 끌을 놓지 않고 자 피즈 궁 또 돌았으니까 또 피할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응? 더 천천히 더 약해 지금 약! 아 좋아요 이거 먹고 탑을 한번 뛰어볼까요? 빨리 먹고 W로 써서 빨리 먹고 오 좋습니다 탑으로 갑니다 저 CS보다 저게 가는 게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압기를 하나 먹으면 아니 아니 가세요 가세요 한 가보세요 그거 터트리고 저거 터트려봐야지 됐어요 그럼 그만 가세요 도망 그만 리드로 그걸 위로 터트려야 위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Q! 오! 다 됐어 가서 Q, R! Q, R! 아 죽었다 아 죽었어 아이고 W가 안 맞아서 가짜인 척 해 오케이 됐어요 도망가야지 됐어 가짜인 척 잘했어요 자 푸션먹고 푸션먹고 W W 저거 타고 도망가야 돼 아아 사났다 사났다 아니야 위로 가야지 그 밑으로 가면 오오 됐어 야 눈치 게임이 물략 있는 거 또 먹고 미드 가죠 그냥 가죠 아니야 가도 돼요 미드 상대는 우리보다 피 더 많이 못 채워요 미드로 출발 대포 못 먹었다 괜찮아요 상대방이 그 점프하면서 오면은 피해야 돼요 상대방 궁 있죠 없어요 아까 썼어요 없어요 Q Q 견제는 할 수 있을 때마다 해야 피즈가 피 압박을 받아서 W 피하고 좋아요 좋아요 음 자 Q 돌고 Q 돌고 가서 Q R 오케이 좋아 다시 가서 또 Q 견제 이런식으로 견제만 해도 네 그래도 브론즈는 탈출할 수 있어요 응 아주 좋아 자 빨리 먹고 집 갈까요? 다음 웨이브까지 먹고 Q로 써서 먹고 블루 먹을까요? 블루 간다핑 오 좋아요 간다핑은 프로급이에요 잘 찍어요 네 자 W Q 오 좋아요 이거 빨리 먹고 집 그냥 집 가죠 마우스 부서지겠어요 네 마우스 빨리 누른다고 평상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살짝 빨리 나가는 기분이 아 저거 저거 1300원짜리 불 들어있는거 맨 왼쪽에 맨 왼쪽 아니아니아니 추천템에 추천템에 신발 아 사라진 양피지였나요? 그래 진짜 그랬던거 같아요 어 약간 지고 있네 누가요? 아까부터 지고 있었어요 아니 르블랑을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지고 있었어요 아니아니 이건 탑에 문제가 있어요 아 탑에 문제가 아니 어? 못했으면 좀 어? 어? 왜요? 왜요? 자 그래서 바텀에서 자 이거 피즈 한 번 잡을 수 있으면 아이고 일단 가보죠 자 피즈는 잡을 것 같은데요 주눅 따라가서 밑에 다리 저거 조심해요 자 피즈 고고 피즈한테 피즈한테 아 돌아가는거에요? 자 자 잡을려가서 아 괜찮아요 아 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탑 억제기 부서지기 직전이거든요 자 왼쪽으로 그냥 가볼까요? 킬 한 번 더 하러 어 왼쪽으로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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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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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즈 화면 화면 보고 아니 뭐해 망했어요 네 빼면 돼요 네 빼라고 빼요 아 빼야돼 미드가요 미드로 출발 이거는 근데 자연재해라서 네 네 그쵸 본인이 잘못한게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어 여기서 지금 여기 부시에 숨어봐요 아니 왜 어 피즈 피즈 왼쪽 보이잖아 갔어요 이미 갔어요 오 아 아 쿵 쓴다 쿵으로 피해 조심해 쿵 어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저만 썼나요 사망정보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아니 저거 안썼고 그냥 피즈 독데미지 네 레드랑 독데미지에 주웠어요 사망정보 확인 혹시 알아요 아니 네 네 저기 전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웠어요 한 끗 차이 아깝다 네 아 그 속방을 맞췄어야 했는데 어 그런가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미드는 끝났고 바텀을 한 번 뛰어봅시다 버려요? 미드? 네 한 번 더 미드를 벌어본 적이 없을까요? 네 바텀 저기 뒤에 텔포트 할 수 있어요 저희 오른쪽 뒤에 맨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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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냐 아아아아악 우리하고 3개 다먹고 가서 어떻게 하는거냐면 QRE 하는거에요 QRE 다먹고요 WQRE 오? 웨이그 웨이그 죽었어 어떻게 6발이나 이겼어요? 방금 근데 빈거 소식에 잘했네 아 투시계를 이게 뒤텔를 타라는 게 무슨 말이었는지 잘 모르죠? 네 상대 부쉬에 보면 바텀 쪽에 부쉬에 뭐 그런 데나 밑에 부쉬나 와드가 있어요 거기에 순간이동을 타서 상대방 뒤를 잡아 그러면 앞에는 자이라가 있고 뒤에 르블랑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아깝다 W 돌아가는 거 알죠? 아는데 못 쓰는 거예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바리우스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외웠는데 W 돌면은 아까 또 가서 W, Q, R, E 해볼까요? 오 돼 자 좋아요 일단 잡았고 맞아야 돼 도망가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죽었어요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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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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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다 잡았고 살았어요?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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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영양 오 좋은데 오 원래 반대하세요? 아 네 저는 쌍둥이가 터져도 오 오 참된 부시랑 인재다 네 제가 만났던 모든 브론즈는 다 쌍둥이가 터져도 반대를 놓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 쌍둥이가 터져도 진짜 모르거든요 오 이 게임 모른다 네 이긴 적 있어요 그렇게? 네 진 적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패기가 패기가 왜 이렇게 쩔어 패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바텀 갑시다 아까 하이머딩구 초식에 빠졌으니까 제가 스킬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W로 접근을 해서 Q, R E Q, R, E 네 Q, R, E 저런 브랜드도 가능해요 죽일 수 있어요 네 가볼까요? 다시 기다렸다가 뭐해 어디가요? W, Q, R 와 전멸 W 돌아가야지 W 돌아가 오 피하고 오 예 죽었어요 와 무슨 무슨 와 딜 아니 브랜드 딜 왜 이렇게 어 아니 방금은 하이머딩거 딜 아니었어요? 아니요 하이머딩거 상황 정보 확인 눌러볼까요? L 아 네 하이머딩거 딜이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어 약간 좀 짜증나서 답답하고 하고싶은대로 해볼래요? 더 하고싶은대로요? 네 우선 뭐 사죠? 우선은 저거 돈이 없어서 뭐 사고있는거에요 저거 암흑에인장 하나 팔고 살까요? 어 됐다 됐다 돈 됐다 룬앤 한번 하고싶은대로 해볼래요? 원래 하던데요 6승했잖아 이걸로 그래도 그죠?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때 수리가 7등급 나오고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요 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전략 나왔어요 갑니다 자 일단 하고싶은대로 해봐요 잘 돌아가요 왜 잘 돌아가지? 아 그렇게 안 돌아갔네 조심 인장이 필요없는거 같죠 저한테 왜요? 인장의 효과가 뭐에요? 스택 쌓이면 제일 좋아 그거 말고 그거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되죠 우유 지속 효과 물약 회복량 25%가 증가하고 만화도 100씩 주고 주물력도 15씩 줍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특성을 뭐 찍었죠? 아 감전이요 그 말고 보조룬이요? 그렇죠 영감쪽에 영감쪽에 물약 먹으면 더 좋은 효과 찍었죠 거기에 인장까지 추가되면 더 좋겠죠 수리 못했죠? 아니아니요 수리 잘했어요? 수리 못했어요 수확 되게 못했어요 아 수확은 했는데 수리는 안했구나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그렇죠 저 하이머딩거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뭘로 죽여라? W로 들어가서 Q수고 아 QR 가고 싶다 맞아요 QR 수확 수리가 없나요? 지금 가볼까요? 자 갑니다 고고 W QY 중요한 여 개인적인 전FE NOO viele 보내주고 Ange Q5 방금 전에 이 썼으면 그래도 혹시 몰랐어요 어? 일 썼을 텐데? 아 그러니까 썼는데 일을 쓰고 이제 무비 가면서 스터너머 맞추면 그 다음에 또 혹시 몰랐는데 아까웠다 그쵸? 아까웠다 그쵸? 아까웠다 그쵸? 와 오늘까지 아이고 근데 이 라울도 너무 약한데 아 뻗고 죽었어 아 그렇구나 아 죽었구나 와 다리우스 피가 와 피가 안 달아 와 저거 죽었다 와 자 가서 암살자는 약한 애를 노려야 돼 숨어서 딴 데 숨어서 리신 지금 피 없는 애 보이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W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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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다 W WQ R 돌아가 돌아가 W 돌아가 와 아까 돌아가는데 그렇게 잘했잖아 어떡해 그럼 잘했어요? 이 정도나 나쁘지 않았어요 아깝다 그래도 두 번 이겼으면 만족해요 리신 잡았죠? 네 힛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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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주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D가 탑 차이를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 탑이랑 너무 차이에 자 저거 아까 850원째랑 템하나 더 살까요? 어 그럼 한번 버틴다 욕심있죠 바텀으로 뛸까요 나오면? 오 텔레포트 그렇죠 역시 좋아요 W, R로 원거리를 한번에 정리할까요? W, R R 그리고 기다렸다가 Q로 그 감전 데미지 얼마나 없죠? 컨트롤 C 누르고 캠을 살짝 치워 저희가 볼 수 저 캠을 살짝 치워줄 수 있나요? 컨트롤 C 한번 눌러보세요 네 컨트롤 C 한번 눌러주세요 템 누르고 감전에다가 다 대볼래요? 궁금해서 와 824 많이 넘네 10번 정도 넣었다는 거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어? 진짜요? 아니요? 앞으로 그냥 늘싹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자주 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르블랑을요? 네 그러면 그냥 아이언티오로 가시면 돼요 재미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지 재미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진짜로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Q, R 이렇게 W로 가면 돌아올 수 있다 W로 가서 Q, R, E 쓰고 W로 돌아온다 그게 기본 그러니까 W, Q, R, E, W 집 가서 집 빼지는 것 중에 한 명 잡아먹을까요? 자 뭐라고요? W, Q, R 하고 속박 그 다음에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죠 W로 다시 해볼까요? 자 가서 피 없는 애 확인하고 자 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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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지 와 실패했으면 돌아가는 거야 알았죠? 네 실패하면 돌아가는 거야 자 다시 스킬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W, Q, R 오 와 잘했어 잘했어 이거 왜 나파도 안했어 뭐야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따라서 도달라고 아 W가 Q 와 그래도 잡고 넥서스는 세지겠죠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잘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1인분 했어요 처음 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판은 뭘 해도 지는 판이었기 때문에 네 르블랑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솔케일도 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 챔피언인데 피지컬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피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스킬만 좀 더 매끄럽게 쓸 줄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킬량 한 번 볼까요? 한 7800 예상합니다 어 6200 오 오 뭐야 많이 넘어 오 뭐야 이렇게 많이 했어? 뭐래도 질판이었네요 네 와 리셰이 딜을 6000밖에 못났네 차이가 좀 많이 났네 네 뭐 누구랑요 여기 다리우스라는 3 계속해서 탑차이라는 얘기 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르블랑까지 해봤는데 르블랑은 어땠어요? 역시 어렵네요 르블랑 음 르블랑은 어렵고 네 맞아요 이제야 좀 몸이랑 입이 좀 풀리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보다는 좀 많이 편해졌어요 아까는 긴장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냥 뭔가 내가 게임하는 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머리카락 들어갔어요? 카메라 보라니까 왜 갑자기 아니 눈에 못 마주치겠어요 잘 좀 어색해서 어색해서 한번 카메라 보면서 방송 홍보 한번 하세요 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뭘 보려는 거예요? 어디 어디 뭐 여기 카메라가 있나? 네 안녕하세요 그 트위치 새로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쭤면 약간 민망한데 부끄러워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위치에 새로이 검색하시면 또 그 뒷자 세로로 1이라는 아이디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팔로우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마무리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분들한테 네 어 오늘 뭐 봐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 소감하면서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지 브론스 치고는 그래도 좀 괜찮은 판이 몇 개 있었지 않나요? 하하하하 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르블랑은 좀 못하긴 했지만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어요 다들 그리고 네 이런데 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순수한 그러니까요 아 네 울거에요? 울어도 돼요? 손재패싱인데 네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되게 착하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이 많이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바타 마무리했고 저희는 이제 롤바타 제자를 자체한 구인하고 있습니다 어 연락처와 간단한 본인소개 사진을 동봉해서 담당 피디 이메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우대구요 대리게임이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닌 플레이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롤바타 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네 재미있었어요? 네 엄청 재미있었어요 얼마나 어 그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제가 마무리 멘트하면 아 표정과 리액션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들어서 이렇게 재미있었던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전 손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2018년 10개월이나 됐는데 재미있는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렇게 없었어요 왜요? 오늘이 가장 재미있던 날이 같아요 아 왜요? 뭐 슬픈 일이라도 많았어요? 아니 사는게 맨날 똑같다 보니까 스무살이? 어 밖에 나가고 그래요 그렇게 입고 나가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입고 뭐 클럽이라도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 스트릿 패션인데 네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네 혼자서 클럽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희는 아싸라서 저도 아싸라서 저도 아싸라서 저희도 깨밖에 안해요 저도 아싸라서 저희도 마이크랑 키보드 잡으면 말만 잘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마무리 멘트하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포즈라든지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바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마무리 마무리 KENTA KIEP KENTA KIEP KENTA KIEP KENTA KIA KENTA KIA KENTA KIA